제가 살게요. 아, 아니요. 제가 사겠습니다. 아니요, 제가 살게요. 선물 지금 열어봐도 됩니까? 네네.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로. 자기 나무꽃입니다. 애군을 쫓아준다하여. 그게 그 허술해 보여도 비싼 유기농 허브가 꽉 차 있어요. 일종의 아로마테라피니까 그 공황장애 증상에 도움이 될까 하고. 이건 자기 나무꽃인데 애군을 쫓아준대요. 부적이라고 생각하세요. 잘 간직할게요. 그리고 제 병이 현주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 때문인 건 사실이잖아요. 빨리 나아야겠네요. 그래야 마음의 짐을 터질 테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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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